유튜브 누적 조회수 200만 건 태국을 사랑한 오빠들 새로운 한류를 만들어가는 유튜브 스타 오빠 까올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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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를 실제로 보니까 되게 또 재밌네요 우선 저희 턴업21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와디카 오빠 까올리에서 리더 겸 연륜을 맡고 있는 진기입니다 사와디카 안녕하세요 오빠 까올리에서 섹시를 맡고 있는 승범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와디카 안녕하세요 저는 오빠 까올리에서 막내 겸 촬영 편집을 맡고 있는 이락균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야 이건 너무 쉬운데요 저 먼저 해볼게요 네 까먹으니까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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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라영 야라 라논 라논 야라 라논 라영 야라 참기어오 참기어오 거만 참 참기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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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하겠습니다. 저 한번 해볼게요. 따띠 또 또 따 따띠 또 또 따띠 또 따 따 죄송합니다. 넘어갈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태국어 잘 배워봤고요. 네 지금까지 태국을 사랑한 오빠들 유튜브 스타 오빠 까올리였습니다. 타콘카 잠깐만 낭낭카 낭낭카